안녕하세요. 1호 빅스의 동훈입니다. 저 오늘 굉장히 날씨가 깍파로봉한 날씨예요. 깍파로봉.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. 이런날 주게는 피자를 시켰거든요. 피자를 시켜서 피자 먹고 피자를 좀 피려고요. 피자, 피자. 너무 주까와. 주까와. 저희 스케줄을 하느라 밥을 못 먹었어요. 밥을 먹고 저는 이제 깍파로봉에 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깍파로봉 밥 먹고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힘내도 우리 얼른 보아요. 깍파로봉.